브라더 브라더 눈깔이 벌라이어티하고 죽이는구나 그떼? 그떼? 호민, 혈경, 영균 내가 제일 낫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바하지? 시스터 정말 섭섭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인도, 인도 여자 같잖아요 눈을 못 맞추는 그떼? 미친 형처럼 막 뛰어다녔 프로포즈를 장모님한테 받았어요 빛 통감하는 액수로 1500만원, 2000만원이에요? 세 사람이시죠? 그건 저도 잘 들리게